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3년에 시행된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해설강의 공통과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들아 우리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9월 모의고사 당일에 지금의 해설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듯이 얘들아 우리가 시험 본 이후에 내가 틀린 문제, 그리고 찝찝하게 푼 문항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한 이후에 내가 어디 부분까지 막혔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그런 고민 지점을 갖고 나서 해설강의를 들으셔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단순히 내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고 그냥 김기현이 어떻게 풀지라는 걸 궁금해서 이 강의를 클릭했다면 지금 당장 끄시고요. 스스로 문제 다시 한번 풀어주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푸는 과정에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었지? 우리가 이미 풀었던 기출이랑 비슷한 문제는 뭐가 있지? 그리고 기출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르지? 라는 것들을 스스로 고민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야 훨씬 더 얻어갈 거 많다라고 매번 이야기한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 당연히 얘들아 9월 모의고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요. 우리 총평에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강의에서는 4점짜리 전문항 해설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 무난하게 다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9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얘들아 문제 보자. x의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일 때요. 부등식, 이넘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죠. 일단 얘들아 이런 문제에서 멈칫하시면 안 돼. 일단 첫 번째, 선생님 나요. 2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필요한데요. 여기 코사인 x, 여기 사인 7분의 파이. 사인 7분의 파이 나왔다고 해서 어?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멈칫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얘들아 여기 코사인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사인이잖아. 지금 함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사인 7분의 파이는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 거잖아. 너 코사인으로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 내가 코사인으로 만들려면 7분의 파이는 우리 각변환 공식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2분의 파이어서 7분의 파이 뺀다 생각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 내가 거꾸로 우리 각변환 쓴다 생각하면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변해 아 이놈이 이놈이구나 라고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2부등식 의미가 뭐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써주시면 얘들아 코사인 x인데 여기는 이 값 14분의 5파이다라고 잡아도 괜찮잖아. 그래서 코사인이 14분의 5파이요. 2부등식 만족하는 x의 범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와 동일한 거죠. 괜찮죠? 그러면 그래프만 살짝 머릿속으로 그리셔도 괜찮지만 내 눈에 잘 보이게 한 번만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 얘들아 0부터 2파이까지니까 한 주기만 잘 그리면 되잖아. 그래서 한 주기만 살짝 잘 그려주시면 이 정도요. 그래 얘가 뭐야? 코사인 x야. 그때 내가 알고자 하는 거 코사인 14분의 5파이니까 얘들아 14분의 5파이는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이 규점 이 규점의 x야필 우리는 14분의 5파이다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여기 14분의 5파이 그럼 얘들아 우리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이 값 또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0, 여기 2파이. 그러면 이 간격 14분의 5파이니까 이 간격도 14분의 5파이. 괜찮지? 따라서 여기는 이 값은 2파이에서 14분의 5파이를 뺍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그럼 끝났네. 내가 알고자 하는 거 여기는 코사인 x라는 값이 코사인 14분의 5파이 얘가 y는 코사인 14분의 5파이잖아. 내가 그린 곡선이 노란색으로 그린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잡아도 괜찮은 거지. 따라서 얘가 알파가 되시고 얘가 베타가 되시면 문제의 답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따라서 베타에서 알파 빼주시면 얘에서 얘 뺄 거니까 너는 2파이에서 14분의 5파이의 2배 다시 7분의 5파이를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긴 이 값은 결과적으로 7분의 9파이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객관식 보기로 답은 3번 된다라고 잡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 정도 어렵지 않게 바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계산해서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최고체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 위해전 마이너스 2, f-2 이너메스의 접선과 y는 fx 위해전 2, 3에서의 접선이 1, 3에서 만난대요. 그럴 때 f0 이너메 값을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했죠. 얘들아 얼핏 보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 문제에서 계산해서 말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얘들아 만약에 실전에서 내가 중간에 계산해서 말린 느낌이야.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느낌이다 생각하면 일단은 넘기고 다른 문제 먼저 푸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와서 내가 계산을 깔끔하게 잘하고 있나? 그리고 중간에 계산이 복잡한 거 아닌가? 이 계산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옳은 방향이다. 이 방향 무조건 맞는 방향이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계산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 정도 계산을 복잡하다. 라고 느끼시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게 얘들아 평소에 문제 특힐 때 끝까지 계산하는 연습 매번 하자. 라고 얘기하잖아. 평소에 끝까지 계산하는 연습 안 하시면 얘들아 실전에서도 그 엄두를 못 낸다고. 알았지? 복잡한 계산 아니라는 거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얘들아 이 곡선 위의 점 이넘의 접선과 이 곡선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의 교점이 1,3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F방 어떻게 찾을래? 라고 문제에서 준 거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X값 마이너스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지만 아직 Y값을 몰라. 그런데 어? 이넘 위의 점 2,3이라고 줬는데 그 놈의 접선과의 교점이 1,3이래. 누구에 집중할 거냐면 얘들아 이넘의 Y접표와 이넘의 Y접표가 서로 같다라는 거에 집중할 거야. 그럼 첫 번째 그냥 딱 봐도 얘들아 이넘에 대한 접선은 Y는 3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땡큐고 만약에 이 생각이 만약에 안 들었다 싶으면 잠깐만 생각해봐. 2,3에서의 접선이 어딘가 있나봐. 그런데 이 접선과 다른 접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1,3이래. 그럼 얘들아 교점이다라는 건 당연히 이직선 위의 점 1,3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1,3이 어딘가 또 있다는 거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내가 그림을 막 그려봤더니 여기 2,3인데 당연히 교점이라 하면 이 점 또한 이직선 위의 점이니까 1,3 또한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놈의 Y접표야 이놈의 Y접표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놈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그려줘야 돼? 라는 걸 생각하면 대략적인 느낌으로써 Fx가 이렇게 있으면 2,3에서의 접선은 이 정도 느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자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2,3이다. 솔직히 2,3이 여길지 여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 그런데 어쨌든 X값 2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이놈의 이렇게 극대 또는 극소에 대해서 기울기가 빵 되는 접선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놈에 대해서 얘들아 마이너스 2,F-1의 접선의 교점이 1,3이라는 건 뭐 대략적인 그림으로써 이 정도 그림이 그려지나 보지. 그래서 여기 X값이 뭐 마이너스 2,F-2 이 정도 느낌인가 보죠. 이렇게 돼서 이놈과 이놈의 교점 여기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1,3이다. 이 정도의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가능하지? 그래서 이 정도 대략적인 그래프를 세팅한 다음에 이후에 무엇 할 거야? 계산할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그림 그려놓은 상태에서 계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걸 고민하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당연하게도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거냐면 기본적인 식을 세팅하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할 거야. 첫 번째 식 세팅 당연히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식을 세팅하려면 fx라는 함수와 y는 3이라는 함수가 x값 2에서 접한다. 두 함수가 만나면 뺀 함수의 식을 작성할 수 있다. 괜찮지? 따라서 첫 번째 fx라는 함수에서 3을 뺀 함수는요 x값 2에서 접할 수밖에. 다른 한 점 뚫고 지나가겠지만 이 점은 아직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너는 x-2의 제곱에 x-k다. 이 정도 식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fx의 최고차계수 몰아줬으니까 1이다라고 줬으니까요. 이놈의 최고차계수는 1이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상황. 두 번째 지금 그러면 여기는 k값은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k값을 구하려면 이거 해야지. 여기 1,3이잖아.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내 생각 이 거야.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요. x값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을 수밖에 없다. 괜찮아? 우리 얘들아 이 접선의 기울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 두 점을 이은 기울기 또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고1과정 기울기 고2과정 기울기 괜찮지? 따라서 두 번째 계산하도록 할 건데요.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첫 번째 고1과정 기울기 x 증글항 분의 y 증글항 계산해보자. 그러면 1,2,2 그래서 3분의 y 증글항 얘에서 얘 빼주면 3 마이너스,f 마이너스 이 값이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다. x값 마이너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마이너스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f' 마이너스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우리 생각인 거죠. 그럼 얘들아 우리는 f 마이너스랑 f' 마이너스지만 모르는 문자 키 하나뿐이니까 여기서 구한 다음에 여기서 만족하는 k 값을 확인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괜찮죠? 따라서 이 정도 계산은 꼭 연습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f 마이너스 2 구하자. f 마이너스 2는 x에 마이너스 2 대입할 건데 얘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3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얘들아 마이너스 16k 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32에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9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f' 마이너스 2도 구할 거야. 그럼 얘들아 f' 마이너스 2는 이식 양변 미분해서 뭐하자? 마이너스 2 대입하자. 그럼 얘들아 머릿속으로 양변 미분할 거야. 여기 미분하면 f' x만 남아.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 대입했다. 두 번째 얘들아 여기 우변 미분한다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되면 땡큐고 혹시라도 헷갈린다 싶으면 한 번만 써볼래? 우변 미분할 식 한 번만 써보자. 그러면 형님 먼저 미분 두 배 x 마이너스 2 거기에 x 마이너스 k 그대로 형님 그대로 x 마이너스 2의 제거 거기에 아우먼 점입은 1 된다 생각하시면 되죠.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x를 누구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2 대입하라고. 그럼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2 곱하니까 마이너스 8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요. 얘들아 여기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잖아. 그러면 16 된다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얘들아 16, 16 더하면 32 거기에 8k 된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8k 더하기 32 이렇게 찾아낸 거 어차피 얘들아 마지막 f빵 구해봐 했으니까 k 값만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놈과 이놈을 기준으로 이 자리에 뭐 하시면 돼? 대입만 잘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대입하자. 여긴 이 값 양변 3 곱한 다음에 바로 정리할게. 얘들아 3에서 이놈 빼세요. 그러면 여긴 16k 3에다 29 더하는 세입니까? 32. 걔가 여기에 3배 할 거니까 3에 8k 더하기 32 된다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8k 더하기 32. 계산 깔끔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놈에 대해서 8k 더하기 32 여기 16k 더하기 32 8, 8 약분하고 들어가도 괜찮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8 약분하면 여기는 4 남겠고 8 약분하면 2k 더하기 4 남는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따라서 좌변 정리하면 2k 더하기 4 우변 정리하면 3k 더하기 12 따라서 내가 알고자 하는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8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괜찮지?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거 얼마? f0이잖아요. 그래서 f0은 x자리에 0 대입해 그럼 x자리에 0 대입하니까 여기는 3 넘어가면서 0 대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4k 된다 확인해도 괜찮지? k가 마이너스 8이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35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알았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은 객관식 부로 3번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대략적인 문제 정보를 통해서 식을 세팅한 이후에 그 이후엔 기본적인 계산만 깔끔하게 하는 연습 잘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좋아요. 그럼 우리 칠판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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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